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어 김승훈 이에요 음 사실 이제 4월 3일 지금 시간이 좀 다 가기는 했는데 뭐 지난주도 사실 뭐 아직 뭐 안중근 장군에 대한 얘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렸었죠 음 그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었구요 어 이제 제주 4.3 사건이 있는데 음 자 이 제주 4.3 사건의 그 영문 번역이요 제주 april 3rd committee 에요 이 커미티라는 말 이 커미티라는 말에 대해서 그 약간 그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그 말로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은 사건이에요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은 사건이고 으 발생 시기는 그래서 이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1948년 4월 3일은요 대규모 소유가 일어난 날이고 그거에 대한 그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후속 조치하고 그 계속 후속적인 피해가 1954년 한국전쟁 이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구요 그래서 음 제주 전역에서 제주 전역에서 제주도 전역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구요 이제 뭐 대한민국하고 음 제주도의 경찰 국방경비대하고 그 미군하고 그리고 서북 청년당까지 이 토벌에 동원이 됐구요 이제 남조선 노동당이 여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견된 사망자가 한 1715명이에요 하지만 제3의 주민까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을 되면 한 최대한 8만명까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구요 3천여 명이 소식이 끊겼어요 3천여 명이 소식이 끊겼고 무장대 1500명 있었구요 그리고 그래서 토벌단 220명 정도도 한 사망을 했어요 자 이제 현재 제주 4.3 사건 진상기념위 희생자 명의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구요 제정은 되있어요 음 제정은 되있구요 음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유사태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했던 모든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시기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이 부르는거죠 이 시기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음 자 제주 4.3 평화공원 여기 사진에 있죠 여기가 그 제주 4.3 평화공원 안에 있는 평화기념관인데요 제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땐 여기가 없었어요 다음에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거는 싶어요 뭐 코스를 그렇게 만들어야죠 코스 만들어서 가야죠 전시장에 있는 문구 한마디가 있어요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였구요 그래서 이 대규모 학살이에요 그 물론 그 사상의 그 인연 문제를 충돌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음 뭐 오늘 뭐 그냥 뭐 되게 그냥 좀 차분하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일본이 폐방한 이후 그러니까 남북한의 이념 갈등이 발단이긴 맞아요 남로당 무장대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로당 줄여서 무장대하고 그리고 미군정 국군 경찰 등이 충돌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전후로 미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토화 작전 및 무장대 학살로 수많은 죽인 주민들이 이 혐의도 없는데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제주도는요 이미 이제 어 우리나라 전국이 다 일제히 다 확 그냥 털렸죠 그렇게 털리고 결치로 작전까지 시행된 적이 있어요 이 결치로 작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군사 얘기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섬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한 적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음 1945년 미군정 시대 이후로도 제주도는요 이제 미군정이 그 좀 민심을 잘 살피지를 못했어요 거기에다가요 제주도가 역대급 흉년이 겹쳤어요 흉년을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식량을 저장을 해놓고 아무리 막 물을 저장을 해놓고 대비를 하더라도 지금 저 이거 지금 아는 아는 분의 컵이지만 그 이거 제가 빨대 이만큼 안 들어서 마시면 여기서 마시면 음 여기서 마시면 많이 못 마실 정도로 지금 벌써 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물이 얼마 안 남아서 그 그 정도로 흉년이 되면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제주도가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음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실 제주도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문명의 혜택을 좀 많이 받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음 한 4 5세기 5세기에서 6세기 쯤에 이때가 되어서야 백제의 병합이 돼요 그 가야연맹이 쇠퇴 갈 때 쯤에 탐라가 이제 백제의 병합이 돼서 백제의 영토가 되고 신라의 영토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제주도는 몽골의 몽골과의 전쟁이 있어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잖아요 이 삼별초의 항전 때문에 이후 제주도는 또 한번 털리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음 제주도는 사실 그렇게 희택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 조선시대의 제주도는요 정말로 중재인들이 유배를 가는 지역이었어요 북쪽으로 유배를 가면 보통 함경도 평안도로 유배를 보냈고요 남쪽으로 진짜 멀리 유배를 보낼 정도면 저기 남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 보내든지 뭐 뭐 저기 뭐 정약용 다산 정약용처럼 저기 전라남도 강진 뭐 이런 데로 그 유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진짜로 그 태종의 처남 민무구, 민무질, 민무위, 민무위, 사형제 있죠 그중에 민무구하고 민무질 형제는요 이제 그 태종의 장인인 민재가 잠시 초상이 났을 때 그때 잠깐 불러, 상치를 하고 불러들였다가 이제 그 3년상 말고 그 기본적인 초상 장례가 끝나자 다시 유배를 보냈는데 바다 건너 제주도로 보내요 그만큼 제주도는 조선시대에도 정말 중재인들이 사실상 그 귀양가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되는 그런 이제 거대한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정말 진짜 창살 없는 감옥 그 JYP 노래 중에 있죠 창살 없는 감옥 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1948년 3월 3일에 남로당의 제주도당에서 이제 무장대를 조직해서 제주경찰서를 기습을 했어요 그게 4월 3일이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죠 물론 사실 그날에만 일어난 건 아니고요 1947년 3월 1일부터 약간 소유사태는 있었고요 휴전된 이후에도 사태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60년에 4.19로 인해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제주도 사람들은 이 4.3 사건을 언급하면요 감옥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 다 아 알아보고 왔어요 자 그래서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 뭐 모코의 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코의 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지태지리지 시간대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1947년부터 1954년까지의 이 제주도 상황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진짜 제주도는 슬픔 진짜 창살만 넘는 감옥이었어요 JYP 노래 그 후렴구가 뭐 날 놓아줘 뭐 그런 노래던데 예전에 그 리듬게임에 잠깐 있었어요 음 좀 잠깐 있었던 노래죠 그리고 음 이승만 정부 시대 때 사실 이런 그 반공을 목적으로 민간인까지 학살을 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 시기의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바다 건너서 여수 순천 10.19 사건도 있어요 그거는 올해 가을에 글쎄 이것만으로 하나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예약은 하나 해놓을거에요 여순 사건 근데 이게 여순 사건 이후로 공교롭게 여수하고 순천은요 여수 순천 광양은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될 때 다른 전라남도 지역과는 다르게 좀 혜택을 좀 봤어요 이 전라남도 전라남도임에도 이 동쪽지역이잖아요 그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데는 그래서 거기는 이 남동임해 공업지역으로 묶였어요 그 한려이상 국립공원으로도 묶여있죠 여수 쪽은 다도위도 있고 두 가지 국립공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한려수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국민 방위군 사건도 있고 보도연맹 학살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옆에 경산에 코발트 탄광 학살 사건도 있고 거창에서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고 하여간 학살 사건에 따지면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한국전쟁 때 그 이군이 노근니에서 피난민들을 학살한 사건도 있고 응 그러니까 사실 핵심인물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 저는 이제 그 뭐냐 친가 쪽이 여수에요 저는 친가 식구들이 여수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인물로 잡으면 되는데 아예 그 지역 전체를 민간인들까지 다 잡아버린 거에요 이 사건들의 문제점은 그거에요 그리고 제주 사삼사건이 얼마나 임팩트가 크냐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말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따질게요 그 저기 광화문에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만 따졌을 때 희생자가 제일 많은 사건이 한국전쟁이에요 당연하죠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그리고 그 임진왜란 때보다도 오히려 한국전쟁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아요 임진왜란 때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았을 때니까 그리고 그 한국전쟁을 빼면요 단일사건으로 제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거에요 한 한 6,7년 정도 이 약간 영향이 있었잖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은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 세력에 갔다가 숙청이 됐겠죠 남로당 그 남로당 제주도당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그 뭐 등산은 혁명 뭐 부등산은 비겁 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한테요 한라산 입산을 요구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요 한라산이 국립공원이 제1호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 제주도가요 이 4.3사건 후속 조치로 인해서요 한라산이 한라산이 한동안 입산 금지였어요 물론 이제 여순사건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로 뭐 입산이 금지된 산들이 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풀린게 지리산이에요 그래서 지리산이 1호가 된거에요 물론 이제 지리산은 제가 지태질의 시간에 그 국립공원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전라남도 구례군의 학교 선생님들이 그 열정적으로 나선 덕분에 제1호 국립공원이 된거였긴 했지만 음 음 그래서 뭐 김달삼이라든지 강규찬이라든지 안세훈이라든지 고진희 문등용 이정숙 등에 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그 지도부 6명 그래서 그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한라산으로 입산을 시켰어 그런데요 마침 인민대표자대회가요 그러니까 인민대표자대회가 황해도해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핑계로 이 지도부 6명은요 어 우리 인민대표자대회 가야되니까 알아서 잘 계세요 하고 북한으로 월북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사건 벌려놓고 월북해버렸어요 그 이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안돌아갔겠죠 진짜로 아무도 안왔어요 만약에 남한에 왔었으면 발견됐겠지 그래서 뭐 막 그런 공산주의자 막 잡아대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총살을 당하든지 뭐 했겠죠 북한이 연결됐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제주도는 진짜 완전 토벌이 시행이 됐어요 그 중 김달삼의 경우는요 그 제주도로 오진 않았고 결국 그 한국전쟁 전후로 무장공비 지휘관이 돼가지고 강원도 쪽에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살됐어요 사살됐고요 음 그래서 유격대는 이제 무너지고 그 유격대 사령관 송원병 조직부책 백차원 군사부책 고승옥 등은요 이제 투쟁을 중단하고 어 우리 한라산에서 대피하자 대피생활에 지시를 했는데 대원들이 우리 그거다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이 지도부들을 죽여버려요 네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 1947년 3월 1일에요 제주 북국민 제주 북국민학교 그러니까 제주는 그 시기에도 북제주 남제주로 그 행정이 나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이 되고 이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이 됐죠 아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주도는 행정 구역이 딱 두개 밖에 없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리고 이제 통합도청은 제주에 있고요 그 제주에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다에 있어서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주도는요 기후만 보면 진짜 다른 나라야 그 기후만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여가지고요 그 그래서 특별대치도가 됐는데 어쨌든 1947년 3월 1일에 제주도에서요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응집 모였겠죠 결집을 했겠지 그리고 이제 가두시기를 해요 보통 3.1절이면 뭐 3.1절을 기대는 기념으로 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에는 그 태극기 집회기 때문에 그 그런 3.1운동의 의미가 그 막 퇴직될 수 있다면서 안 했죠 그리고 그리고 자 이제 시위대하고 그 시위대가 이제 미군정청하고 경찰서가 있었던 관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통과해요 거기를 통과하고요 그 약간 이제 수백 명의 그 군중들이 당연히 구경을 했겠죠 가두시기를 하는데 구경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오 무슨 일 터지나 무슨 일 터지나 사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구경하기 제일 좋은 거리는요 사람들 사이 싸움 나는 거예요 뭐 싸움 날까 약간 뭐 그런 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터져요 낮 2시 45분에 14시 45분에 그 기마경찰이 타고 있어요 당시에는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서울 도심에 한때 그 청계천에 막 우마차 막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우마차 통행 금지시켰잖아요 당시에는 경찰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경찰이 타고 가던 말에 말꼽에 어린이가 채였어요 근데 경찰이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다친 데 없나 그 살펴봐야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통과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꼽에 채이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제 잘못하다가 그 아마 알베트 슈바이처의 엄마가 죽은 사연이 말꼽에 차이거나 아마 마차에 치여서 그래서 죽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퀴리 부인의 남편 피에르 퀴리도요 마차에 그 치여서 죽었어요 하여간 하여간 그 정도로 진짜 말하고의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 이제 그 승마 선수 중에요 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것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안락사 시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중들이 빡쳐가지고 경찰 뭐하냐 책임져라 그래서 난리가 났고요 이제 기마경찰이 당황해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야 뺑소니가 된거죠 뺑소니가 돼버려가지고요 그 그래서 목격자가 존재를 해요 거기에다가 시위중에 벌어진 일도 아니었고 결국 이 피 이 이때 말굽에 채였던 어린이는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뺑소니가 됐지 사망사고 뺑소니 그래서 기마경찰이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됐는데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조사도 안하고 군중이 그냥 경찰서 그냥 어 돌진해 오는 줄 알고 발포를 했어요 여기서 사상자가 열두 명이 있었어요 여섯 명이 죽었고 여섯 명은 다쳤어요 이 사망사 중에는요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먹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도 있었어요 발포를 발포를 죽은 사람 중에서 그래서 정작 이날 그 3일전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경찰서하고 떨어진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요 등 뒤에서 총을 맞았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도망치는 사람한테 발포를 한 거예요 6월 항쟁 때 이한열 학생이 그 도망치고 있는데 머리 뒤로 헤드샷을 맞았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요 전혀 이게 시위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위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도망 안쳐요 그러니까 이 도망치는 사람한테 그것도 원래 발포는요 공포탄 차원에서요 원래 그 공포탄 차원에서 위로 쏴야 돼요 그냥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로 위로 쏴야 돼요 경기 근무할 때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알잖아 자 그래서 경찰은 진짜 이거 과잉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서 정보 보고서에서도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발포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은 자기들이 이를 벌렸으니까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합리화를 한 거야 관덕정 앞에서 발포한 것은 치안을 위한 정당방이다 그래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에 그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했던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이제 진짜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3월 1일 저녁부터 통행금지령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경찰이 수백 명이 더 왔어요 그리고 이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경찰에 또 끌려갔어요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거지 자 제주 4.3 사건에 이 불씨가 이 사건에서 생긴 거예요 3.1 발포 사건에서 이것은 6.2 사랑